오늘 따라 젊은 용사들이 많이 모였구만 모험을 떠난 너희의 길을 찾기 전에 내 이야기를 들어보겠나 태초의 신령이 있었네 이 땅을 두 번째로 축복했지 신령은 인간을 선택했어 오직 그들에게만 마법과 불을 주었지 그런 신령에게 저걸만은 계속 경고를 했네 편애는 노만함을 낳고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결국 모든 생명이 소멸되는 대폭발이 일어났어 한참 후에야 지금의 모습으로 생명이 시작됐다네 그럼 저걸만은 어떻게 되었나요 글쎄 어쩌면 이미 곁에 와 있을지도 미루엠 그럼 저걸만은 어떻게 되었나요 아멘